들어오라 그러고 이러니까. 봐봐, 이제 으르렁 거리는 게 그냥 내 주인 옆에 있는데 나 혼돌리마 이런 거야. 얘 말티즈가 이래요. 개 카페 갖다 놔도 절대로 개하고 안 치면. 지가 사람인 줄 안 가봐. 어우 개새끼, 어우 개새끼 막 이럴 거야, 얼마. 쟤는 도망다니고, 개들은 뒤쫓아다니고 이래요. 그래서 제가 숨어서 보거든요. 형, 쟤 사회에서는 겨려다, 문제다. 근데 이제 말티즈들은 원래 옛날 옛날 옛날부터 공주한테 이렇게 안겨 살았던 개들이에요. 그게 왜 잘 짓잖아요, 왜 잘 짓는지 아세요? 만약에 나쁜 사람들이 공주를 해야 할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공주한테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왕이 어떻게 어떤 강아지를 원하겠어. 공주 무릎에 딱 안겨 있으면서 잘 짓는 개를 원했어요. 랩독이라고 그래요, 무릎 강아지라는 뜻인데 무릎에 놓고 키우는 개. 랩독аки는 자꾸 불 glad지 않아요. 랩독 нак아줄거야 빨리 Much받고 대천 명 government,